현영의 집이에요 근데 아예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 볼게요 지금 뭐 만들어요? 엄마 현누라 응 현누리가 이거 뽀로로 만들었지요? 응 이거 크롱하고 크롱얼굴하고 뽀로로얼굴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뭐 필요한게 있어 뭐가 필요해요? 이것들 올려줘 장갑 올려줘요? 초코들 초코를 올려줘요? 응 응 올렸어요 아니 입을 만들 아 입모양으로 만들어달라고요? 응 코 코 코 코 하나 이거 코하다 응 코 응 완성 완성 엄마 얼굴 완성 고마워요 끝 응 얘는 뭐에요? 눈사람 눈사람 얘는 소개 이제 만든 쿠키를 소개를 해줘 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는 눈사람이고요 눈사람 엄마 엄마 뽀로로 크롱 이제 구워볼게요 구우면 어떻게 될까? 과자 될 거 같아 그럼 기다려 보세요 다음 쿠키를 만들어 놓을게 내가 어떤 쿠키 그러면은 여기 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쿠키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이 굽자 어때? 좋아 응 한번 만들어줘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이번엔 벚꽃 할래? 응 벚꽃 해도 돼요 하고 손 닦으면 돼 다 부어줄게 다 부어줄게 오케이 좋아 쪼물쪼물 이번에도 니가 좋아 맛있는 거 휴대전 수강 포기 운면 안 돼 울면 안 돼 단단할아버지를 누르는 애들에게 건물을 안 누운데 햇을 보기면 난타할아버지는 할 보기인데 운 우리 안 고 아빠 아빠 이거 부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아직 안 구워 안 구워? 더 할 거야? 어떻게 구워요 아니면 더 할 거야 더 할 거예요 아 그럼 더 해요 더해 잘 만든다 아빠 엄마 뽀로로 크롱 눈사랑 이번에는? 응 이번에는? 엄마 하트 하트 만들어도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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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봐 여기 공간 놔줬으니까 하트 어떻게 만져? 이렇게 이렇게 낀 거잖아 해봐 자 이렇게 엄마가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요? 네 알았어요 잠깐만 한번 도와줘 볼게 지금 그건 뭐예요? 얘는 아기 뱀 묻힌 거예요 아기 뱀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해줘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쿠키 설명해주세요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줄게요 네 크롱 크롱 도로로 하트 응 하트 눈따랑 아빠 응 엄마 응 마지막으로 아기 뱀입니다 아기 뱀? 네 알았어요 아기 뱀 이제 아몬드랑 초코는 다 뿌린 거예요? 응 더 뿌리고 싶은 데는 없고? 일단 여기는 어 거기에 그럼 조금 넣고 이제 오븐에 굳자 됐어요 완성 안녕 안녕 안녕